촬영 중 메이플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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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플 메이플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메이플 인내 속 현황 레츠콘 오늘 할 게임은 메이플스토리, 인내수, 케낭입니다. 여름아 노방종 허락하는 거야? 뭐 어때요? 대표님이 해보라고 해주셨는걸? 아 난 근데 난이도 어려운 게 좋은데? 왜냐면 어려울수록 강한걸? 블랙스터가 누구예요? 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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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. 일단 기본으로 고여름 해봐. 렛친거 가자고, 에이 렛친거 있겠지. 렛친거 있을 듯? 봉신고 하려면 무조건 없을 것 같긴 해. 근데 하면 사람들이 봉신님 이러면서 부를 것 같아서 좀 싫은데요? 누구냐? 야. 곧덤머. 어? 샌다. 곧덤머, 곧덤머 갈래. 자 다시 뒤집어. 자 뒤집어주세요. 완전 너무 재미나 그냥. 그래가지고 이제 개가 천선되는 스토리 아닐까? 오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이상한 애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요? 하여 때린 여름, 아이돌 고여름, 프리아 고어름, 유기왕 고여름, 여름게임한테. 아니 너네 뭔데? 그래서 미션이 어디 있는 거죠? 걱정하지 마세요. 이 인간들이. 스킬을 읽어볼까요? 네. 전기 뿌리기. 땅이 흐르는 전기를 끌어모아 적을 공격한다. 자 지금부터 멋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 멋있는데? 위로 폴짝. 위로를 높인다. 폴짝. 어때요? 멋있죠? 니네 아직도 안가냐? 덤비려면 덤벼. 내가 싸움에 또 자신 있거든. 으 못 참겠다. 이번에 말로도 안 끝낸다. 각오해라. 진정 좀 시켜볼까? 폭력으로 진정시킨다. 건네진다. 덤벼. 에? 에? 죄송. 죄송 죄송. 죄송 죄송. 죄송 죄송. 공격 스킬이 없는데? 죄송. 죄송 죄송. 죄송 죄송. 어? 잠깐만 여기서 죽는다고? 와. 어지러워. 여름아 어려운 거 좋아한다면요? 네. 네. 저. 저. 저 어려운 거 좋아해요. 여러분 저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아. 아. 아아. 뭐야. 내 거야. 안돼 먹지 마세요. 내 거야. 자리요. 자리요. 여기 자리 있어요. 여기 자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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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리요. 자리요. 도망가자. 장난감을 찾으러 갈까? 정액이 되겠지? 어. 뭐죠? 두근두근. 혹시 나한테 뭘 주려고? 두근두근. 뭐 나한테 신청해놓고 고망갔지? 어? 난 부자야. 여기서 뭐 사면 돼요? 어머. 이 눈 맑아지는 거 봐. 어머어머어머. 조 눈 뽑자고요? 조는 조용한 눈이요? 어. 내 몸. 내 몸 아닌데? 내 몸 안 드는데? 조용한 눈보다는 약간 미래적인 눈이 조금 더 취향인데? 왜? 왜? 귀여운데? 소통할 때 사람 볼 때 눈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저 눈이 제일 리포하네. 진짜 로아커마 하던 실력 보니까 고르는 게 남다르네. 아 왜요? 헤어부터 보라고요? 이러고 헤어봐야겠다. 아 헤어도 뽑기구나? 어머 너무 귀여워. 오케이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자꾸 금손음손을 시키시는데 이런 머리 시키려고 지금. 이런 거 이런 거 뽑기 시키려고 지금. 캐시샵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와봐. 나갔다가 들어와 보라고요? 이..이.. 아니 이렇게 캐시 선물을 주시면 어떡해? 아 이거.. 아니.. 저 똥쟁이 아님.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저 똥쟁이.. 똥쟁이 아님. 아니 근데 진짜 똥쟁이 아님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똥쟁이 아님. 응응. 개성 코디. 응응. 유 눌러서 저장하고 여기서 더듬. 근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좀 강해보이는 거 아시죠? 고키블레라는 별명은 좋진 않은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이는 거 아시죠? 선물 받은 걸로 이걸 사도 되는가 싶긴 하지만 감사합니다. 너무 이뻐요. 너무 이뻐요. 너무 이뻐요. 저는 뽑고 싶다니. 무슨 소리예요? 좋습니다. 밥..밥 아닌데요? 저기 시체가 있는데? 아는 사람끼리 만난 거 같은데요? 무대방이 왜 와요? 어? 어? 에? 어? 어? 에? 정말요? 아..안녕하세요. 에? 뭐에? 네?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예인 가. 어떡해. 저 어떡해요?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어떡해요? 허억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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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이랑 1대1로 대화한다?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? 아니 어허허허 요걸로 장비 세팅해서 안녕하세요 펜 맞추고 시청자분들이랑 놀아요 허억! 감사합니다! 뭐야! 50억이다! 허억! 감사합니다! 저 집도 짓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이제 100억 있는 여자야 아니야 친추는 실례인 거 아닐까? 대표님 오셨어요? 친추 하라고요 해도 되나요? 가셨는데? 가셨는데 어디 가셨지? 저 친추 못했어요 아니야 방불 중이야 전혀 정말요? 저 친추해도 되나요? 하늘님 별풍선 300개 고마바 고마바 기자들이 이사 하나 먼저 넣어내 밥 언제 드세요? 선생님 친추란 혹시 길드 가능할까요? 허억! 아 저 자기가 너무 많으면 괜찮습니다 신초 거부상태신데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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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다 허용해 놓을게요. 저 다 오픈되었습니다. 저 모든 걸 다 오픈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도열은 너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진 않았는데. 다수, 이곳에서 오늘 살아있는데. 대표님도 너무 감사합니다. 대표님 덕분에 상인님께서 제 방어를 도와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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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성. 대표님이 동생이라고요? 아 그렇구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